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첫번째 종목 안 봐도 뻔하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구요 어 제가 어제 그냥 심플하게 좀 그냥 생각 많이 하지 말고 편하게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딱히 뭐 우리가 여러가지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장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뭐 전날에 2차전지가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전날 이제 파월 그 연설이 있었죠 근데 연설대로 뭔가 미국 시장이 움직였다 라기보다는 좀 반대로 한번 꼬아가지고 그 미국 그 미국 시장을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런거에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춘다 하면은 어 확실히 생각보다 시장이 지금 내려가는 거에 약간 좀 거부감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큰 흐름 한번 먼저 이야기를 드렸구요 어 오늘 뭘 주목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저희가 여기 채널에 댓글로 링크 달아 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링크 달아 드리기 때문에 이거 누르고 오셔가지고 lg 엔솔 남겨주시면 장전에 보내드리는 주도주와 뉴스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가 포함된 저희 체험 종목이죠 무료 추천 종목들 같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매매 해보시면 엘제인 소울이 뭐 그렇다고 엄청 빨리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빠른 매매도 같이 병행하시면 계좌에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 구간은 약간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53만원과 6만원 요 구간을 지금 하나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 그래서 53만원을 시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56만원까지 좀 편하게 보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지난주 후반부터 좀 드리고 있는데 어렵지 않은 구간이죠 그냥 캔들 하나하나 은봉 양봉 번갈아서 하나씩 있는 구간이고 오늘 2차전지가 뭐 조정의 형태를 일부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오후턴에 다시 한번 저가를 많이 회복해 줬거든요 2차전지 대형주나 뭐 대장주들이 근데 엘제인 소울은 오늘 장중에 파란불이 거의 찍히진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 시장이 좋았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2차전지도 지금 반도체가 오늘 잠깐 강세를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2차전지가 꺾일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를 오늘 보여줬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앞 구간에서도 시장이 반등턴이 나올 때 반도체가 먼저 시장을 끌어올려줬거든요 3전이 엘제인 소울보다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빨리 움직이고 더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때 중간중간에 엘제인 소울이 따라오긴 했단 말이죠 양봉도 보여주고 그러다가 반도체가 약간 조정을 강하게 받을 때 그때 2차전지가 한번 힘을 딱 준 거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딱 그래요 1월 중순부터 시장 흐름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죠 그 좋은 시장 분위기 내에서는 2차전지가 지금 당장 뭐 오늘처럼 잠깐 3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고 해도 엘제인 소울 입장에서는 딱히 지금 뭐 쫄만한 구간은 아니에요 오늘 뭐 주가가 밀렸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수급 봐야겠죠 외국인들 역시나 그대로 매수 유지해줬고요 기관 쪽에 매도가 찍혀있지만 오늘 매도의 메인 주체는 금투입니다 금투가 뭐 그동안 매도한다고 해가지고 엘제인 소울 주가가 빠진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엘제인 소울이 그 금융투자가 대량 매도를 해도 그래도 주가는 빨간불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금투는 그냥 기관에서 빼고 보셔도 돼요 얘네들은 기관이라고 생각을 안하셔도 되고 이게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금투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엘제인 소울 같은 기업에서는 금투 같은 얘네들이 사실 그냥 뭐 오히려 개인투자자보다 영향력이 덜하다고 봐야겠죠 개인투자자든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주가가 빠지거든요 이 얘기는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이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볼 때 얘네들이 플러 빨간불이 찍혀있고 파란불이 찍혀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일 비할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 무시하고 논외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보험매수 연기금매수 상업펀드매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같이 주가가 변동폭이 크지 않고 조정의 형태로 나온 오늘같은 수요일 시장에서도 엘제인 소울은 하방의 액션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게 오늘 우리가 그나마 좀 주목해야 되는 데이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봉의 흐름도 좀 지루했죠 종가와 어떤 저가와 고가폭 자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뭐 다른 종목들 뭐 시장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중간에 지지부진한 그런 지루한 흐름도 나와주고 했지만 엘제인 소울은 오늘 뭐 자금이 계속적으로 뭐 더 많이 유입이 된다거나 혹은 계속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흐름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라인 유지해주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 이러면 56만원 그대로 보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코스피 라인이 2500을 다시 한번 도전해주는 세번째 트라이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2500을 넘어가 준다 하면은 엘제인 소울 입장에서는 사실 뭐 크게 손해볼 게 없죠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엘제인 소울이 주가가 빠져야 되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기관이랑 외국인들 포지션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주가 라인 오늘 그 엘제인 소울의 움직임이 나왔던 가격 라인에서 우리가 크게 주목을 해 봐야 될 만한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냉정하게 오늘은 심판하게 없거든요 제가 어렵게 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다 얘네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은 어떤 엘제인 소울 대응 관점에서 호재가 나왔다거나 악재가 나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이 압구간에 저점 라인 찍을 때 2차전지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닥에서 나오는 악재 같은 거에는 사실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리고 어차피 주가가 빠지면은 그냥 어떤 이유를 달고서라도 악재 같은 뉴스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게 우리나라 시장의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특징 중에 하나고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호재, 악재 이런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대응이 더 어려워져요 호재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주가가 안 올라간다? 그거는 그냥 그 시장이 냉정하게 엘제인 소울을 올려줄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올라갔다? 스트레스 받죠? 그럼 오히려 약간 충동적인 매도 이런 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악재가 나왔다? 그런데 주가가 안 빠진다? 그럼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밀린 이후에 내가 그냥 계속 그 악재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또 팔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호재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호재에 반응하는구나 호재에 반응하는 걸 보니까 엘제앤솔이 그래도 자기 움직임을 가져가겠구나 이 정도로만 딱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재료적인 부분들 올라갈 때 구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악재가 나올 때 주가가 안 빠진다? 그럼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아 그냥 악재 나와가지고 주가 빠지는구나 이 다음에 어떤 가격 라인에서 내가 어떻게 비중관리를 하고 단가관리하고 이런 것들만 심플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괜히 내가 이 악재 호재의 주가가 움직이고 올라가고 내리고 이런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정작 중요한 데이터들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오늘 엘제앤솔 움직임도 굉장히 좀 심플했고 56만원까지도 그냥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아 56만원 터치해주고 그 이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저항 라인에 걸리는 자리들은 다 이 윗라인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 가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차트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나오는 어떤 이슈나 시장 포지션 이거를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좀 디테일한 대응을 할 수 있고 이때는 이 위로 올라가면은 가격 라인도 더 세밀하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편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 여기를 5만원 4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안 보고 있다 뿐이고요 지금은 그냥 중간 라인에서 내일이나 뭐 혹은 한 번 정도 조정 형태가 나와준다라고 해도 또 다시 한 번 그냥 55만원에서 56만원 이 구간으로 그냥 주가를 밀어넣으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할 거는 많이 없어 보입니다 어렵지 않죠? 채널 추가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 댓글로 오셔서 여기 링크 누르시고 LG엔소울 남겨주시면 장전에 주도주와 뉴스 정리된 거 보내드리고 무료 출연 종목들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 뭐 금요일 그냥 편하게 홀딩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